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왼발 모아서 왼발 앞 오른발 포워드 8분의 1 9시 방향으로 포워드 하프턴 쿼러턴 왼발 사이드 투게더 백 홀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홀드 왼발 크로스 하면서 오른발 플립 놓고 왼발 포인트 쿼러턴 오른발 앞에 놓고 피벗 하프턴 포워드 스파이럴 풀턴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두 번째 월 3시 방향입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세 번째 월 6시 방향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네 번째 월 9시 방향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다섯 번째 월은 첫 번째 월과 똑같이 12시 방향에서 시작합니다. 앞으로 룸바 워크를 한 다음에 턴을 돌아서 4시 반 방향으로 사선으로 갔다가 10시 반 방향으로 풋체인지를 해서 워크를 하다가 9시 방향으로 턴을 돌아 12시 방향을 보고 룸바 박스 마지막은 사이드로 갑니다. 뉴욕 포즈를 한 다음에 왼쪽으로 턴을 돌아서 3시 방향으로 스파이럴 풀턴으로 마무리